전 세계가 사랑하는 베스트셀러 작가 론다 번은 2006년 시크릿을 출간하며 전 지구적 현상을 불러일으켰다. 시크릿은 독자들이 그 이전까지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자기 안의 힘을 이해하고 삶을 바꾸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후 론다 번은 더 위대한 지혜를 찾아 나서라는 내면의 소리에 따라 탐구의 여정을 지속했다. 그로부터 14년 후 이 책에 담긴 우주의 진실을 드디어 발견했다. 위대한 시크릿 진실은 다음과 같다. 당신은 자기 자신과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다. 노예처럼 좋아하지 않은 일을 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해야 할 사람이 아니다. 월급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고생해야 할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하거나 타인의 인정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진실이다. 당신은 예초에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하겠지만 큰 그림으로 볼 때 그것은 당신이 아니다. 물질적인 것을 통해 영원한 행복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물질은 나타났다가 결국 사라진다. 그렇기에 당신이 물질을 통해 행복을 찾으면 그 행복은 물질이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진다. 물질의 잘못은 없다. 물질은 훌륭하고 당신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누리며 살 자격이 있다. 그러나 물질을 통해 영원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깨달음을 얻는 건 엄청난 도약을 이룬 것이다. 물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정말로 원했던 물건을 손에 넣었을 때 그 행복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덧없는 행복을 경험하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처음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만다. 다시 행복을 느끼기 위해 더 많은 물질을 원한 상태로 말이다. 영원한 행복을 찾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다. 바로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는 것이다. 당신의 본성이 곧 행복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온전히 인식할 때 당신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 분노 고통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죽음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것이고 다시는 마음에 휘둘리거나 괴로워하지 않을 것이다. 잘못된 생각과 믿음은 사라질 것이고 그 자리에 명쾌함과 행복 기쁨과 평화 무궁함 즐거움과 경이로움이 들어차 것이다. 왜 그토록 소수의 사람만이 그 진실을 발견했을까? 왜 대다수의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지 못했는가? 어떻게 수십억 명의 사람이 우리의 행복에 그토록 중요한 무언가를 놓친 것일까? 우리가 그 위대한 비밀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사소한 장애물 때문이다. 바로 믿음이다. 그 단 한 가지 믿음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없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곧 우리 몸과 마음이라는 믿음이다. 당신은 당신의 몸이 아니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자동차를 사용하듯 당신의 몸은 당신이 움직여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다. 우리가 곧 우리 몸이라는 믿음은 인류에게 가장 커다란 두려움을 만든다.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우리는 몸이 죽을 때 나 역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 두려워한다. 모든 어려움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신이 곧 당신의 몸이라는 믿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아니다. 당신 머릿속 목소리는 당신이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세월 동안 그것이 당신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을 것이다. 당신 머릿속 목소리는 당신의 마음이며 당신의 마음은 당신 자체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찾지 못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몸과 마음은 무척이나 설득력 있는 조합이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몸과 마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단지 몸과 마음이 진정한 자신이 아니라는 것이다. 몸과 마음은 당신의 자동차처럼 이 물질적인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당신이 사용하는 훌륭한 도구일 뿐이다. 우리의 본질적 모습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자기 스스로를 생각과 기억, 감정과 느낌의 집합체라고 믿는 것이다. 그것들이 모여 자아 혹은 독립적 존재에 대한 환상을 현성한다. 내가 곧 그 독립적 존재라는 믿음이 유일한 장애물이다. 우리의 모든 심리적 문제는 바로 그 상상 속의 자아로 인한 것이다. 상상 속의 자아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그 독립적 존재로 오해하게 만든다. 당신은 알아차리고 있는가? 알아차림은 당신의 삶에서 지속되는 유일한 것이었고 현재도 그렇다. 당신의 몸과 마음은 계속 변하며 생각, 감정, 느낌 모두 계속 변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바로 그 모든 것에 대한 당신의 알아차림이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다. 알아차림이 곧 당신이다. 우리는 나라고 말할 때마다 그것이 우리 몸을 지칭한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그 나는 사실 알아차림이라는 뜻이다. 당신은 몸이 아니다. 마음이나 생각과 감정, 기억과 감각의 집합체도 아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과 마음을, 생각과 감정, 기억과 감각을 알아차리는 주체이다. 당신이 곧 알아차림이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알아차림이다. 알아차림은 당신 삶의 모든 것을 인식하는 바로 그것이다. 당신의 삶을 알아차리는 것은 마음도 아니고 몸도 아니다. 알아차림 자체인 바로 당신이 마음과 생각과 몸을 알아차리는 것이지 당신이 알아차리는 그 어떤 것도 당신이 될 수 없다. 몸은 늙지만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나이 든 것 같지 않다고 늘 똑같은 것 같다고 말할 것이다. 몸의 노안은 느낀다고 인정하겠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전혀 나이 든 것 같지 않다고 느낄 것이다.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세월과 상관없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인 알아차림을 감지하고 있는 것이다. 의식과 알아차림은 같은 것을 의미하는 다른 용어이다. 두 가지 모두 당신을 가리킨다. 알아차림 훈련 행복으로 가는 3단계 1단계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고 자문하라. 그 질문을 할 때마다 당신은 생각과 마음에서 벗어나 알아차림을 예식할 수 있게 된다.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고 자문하는 즉시 알아차림이 현존한다. 2단계 알아차림을 주목하라. 알아차림의 경험이 전면에 나서게 하라. 그리고 생각과 이미지, 감정과 감각, 지각이 배경으로 물러서게 하라. 오직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의 경험에 주목하라. 모든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평화와 행복은 그곳에 존재한다. 3단계 알아차림에 머물라. 처음에는 알아차림이 잠시 방문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알아차림의 실존을 경험할수록 모든 두려움과 단절의 감각은 사라질 것이다. 초점의 대상을 넓혀 자세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을 때 알아차림이 모숨을 드러낸다.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의 상태로 머물며 세상 만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다. 2, 3단계를 얼마간 훈련하면 당신 안에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우세해지고 마음은 훨씬 고유해질 것이다. 삶이 쉬워지고 수월해진다. 더 평화로워지고 괴로웠던 일들이 더 이상 괴롭지 않다. 마음이 더 차분해지고 안정될 것이며 부정적인 감정에 덜 휩쓸린다.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을 느끼기 시작한다. 우리가 완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 한계가 있는 몸과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모든 문제는 즉시 사라진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알았으니 깨어남의 과정을 시작한 것이다. 그 진정한 모습으로 존재하는데 유일한 장애물은 당신의 마음이다. 마음은 물질적 세계에서 당신이 원하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과 사건, 상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당신이 가장 큰 힘이지만 마음이 만드는 부정적인 생각을 믿는다면 그 창조적인 힘은 당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사용된다. 마음은 잘못이 없다. 마음이 곧 나라고 당신이 믿을 때에만 마음이 골칫거리가 된다.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은 당신이 삶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실현된다. 원하지 않는 것에 생각을 집중하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 정말 원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해야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를 온전히 이해하면 자신의 생각을 잘 알아차리게 되고 깨어있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에 대한 믿음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잘 알아차리는 상태가 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마음은 삶을 원하는 대로 정확히 창조할 수 있는 놀라운 도구이다. 사람들은 보통 부정적인 상황이 외부에서 온다고 믿는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 사건이 자신의 삶에 부정적인 상황을 초래한다고 믿는다. 당신이 겪는 부정적인 상황은 어떤 사람, 실제의 환경이나 사건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당신의 생각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그 잘못된 부정적 판단에서 자유로워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당신은 원래 목적대로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데 당신의 마음을 사용할 수 있다. 지금부터 당신이 원하는 것만 바라보면 당신은 그것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원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담고 있다. 원하지 않는 것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이를 붙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부정적인 것을 내려놓고 긍정적인 것을 드려야 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마음을 의도적으로 학습시키지 않는다면 마음은 당신을 제한하고 하찮게 만드는 부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쏟아낼 것이다. 자동으로 달려가는 마음은 또한 당신의 삶과 이 세상에는 부족한 것 투성이라고 돈이 없고 건강하지 않고 사랑, 시간, 자원이 충분하지 않아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당신에게 끊임없이 말할 것이다. 그 말을 믿으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경험이 된다. 다행인 것은 마음이 훌륭한 도구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에 관한 긍정적인 생각은 당신의 삶을 뒤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행복과 기쁨도 가져다 준다. 원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할 때 삶은 놀라워진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믿는 중독적인 패턴에 사로잡혀 있으며 우리는 이 부정적인 생각의 사슬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렵지 않은 일이다. 알아차림이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삶을 온전히 책임진다는 것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다른 누구 혹은 다른 어떤 것도 탓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리고 자신도 탓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탓하기는 마음의 또 다른 반복적인 프로그램이다. 진정한 나는 결코 비난하지 않는다. 오직 마음만 비난한다. 마음의 비난과 비판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부정적인 판단의 유일한 원인이 바로 마음임을 이해하고 그 부정적인 생각을 더는 믿지 않는 것이다.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면 감정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줄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이 감정을 만든다. 당신이 하는 생각은 그와 똑같은 종류의 감정을 만들어낸다.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을 느낀다. 행복을 느끼면서 동시에 화가 나는 생각을 할 수는 없다. 행복한 생각은 행복한 감정을 유발하고 이는 더 행복한 생각을 만들어낸다. 마찬가지로 분노를 느낀다면 그 분노는 당신이 했던 분노에 찬 생각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생각과 감정은 언제나 함께이다. 생각과 감정은 동전의 양면이다. 어떤 상황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날의 모든 일이 차례로 잘못될 것이다. 하지만 좋은 감정을 느끼면 그날은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다. 당신이 내면에서 느끼는 것은 당신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긍정적인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이 없을 때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다.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행복하고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스트레스의 진짜 원인은 사실 내부에 있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외적인 요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면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 그 감정이 이미 당신 안에 있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타인이나 외부적인 사건 때문이 아니다. 내가 꼭 감정인가 아니면 그 감정을 알아차리는 주체인가. 생각과 감정은 역에 도착했다가 다시 출발하는 기차와 같다고 생각하라. 그 기차의 승객이 되지 말고 역이 되어라. 감정은 나타났다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감정이 처음 나타났을 때 이를 알아차리고 또 사라질 때 이를 알아차리는 것은 바로 당신, 곧 알아차림이다. 당신의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 주변 사람이나 상황, 사건이 변하길 기대하지 말라. 그 무엇도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이 당신의 의도와 기대에 따라 변하길 기다린다면 당신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 어떤 순간에도 기분을 바꾸는 것은 당신의 내면의 일이다. 부정적인 감정은 스스로 만든 것이다. 우리의 스트레스와 분노는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짊어지게 한 것이라고 우기고 싶어도 우리 자신이 만든 것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정적인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인가. 예를 들어 우울함 같은 감정이다. 당신은 괜히 침울하고 쓸쓸하다. 자신이 싫고 죄책감이 든다. 삶은 무의미하고 이해하기 힘들다고 느낀다. 불쾌한 감정이 들고 불안하고 긴장된다. 이런 감정들을 먼저 인지하라. 부정적인 감정의 이름을 알 필요는 없다. 그 감정을 정확히 정의하기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저 행복한 감정이 아니라면 그것이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사실만 알면 된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감정이 당신의 삶과 지속적인 행복의 상태를 방해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된다. 부정적인 감정에 저항하거나 이를 표현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판단하지 말고 그저 감정일 뿐임을 인정하고 알아차려라. 그 감정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라. 그 감정을 없애버리고 싶다는 마음을 버릴 때 그 감정에 저항하기를 멈출 때 에너지가 발산되고 감정도 사라질 것이다. 슈퍼훈련 이제부터 나의 스승이 나 알려준 내 삶을 변화시켰고 내가 여전히 매일 사용하고 있는 최고의 비법을 알려주겠다. 이 책에 실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두 가지 방법을 조합한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이다. 바로 환영하기와 알아차림 상태 유지하기이다. 1단계 모든 부정적인 것을 환영하라. 가슴을 펴고 모든 부정적인 반응, 감정, 감각, 생각과 문제가 나타나는 즉시 이를 환영하라. 2단계 알아차림 상태에 머물라. 사소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않도록 카메라의 관광 렌즈처럼 관심 대상을 넓게 유지하면서 알아차림 상태에 머물러라. 부정적인 감정이 없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부정하는 부정적인 생각도 없을 것이고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무엇이든 끌어당기는 자석이 될 것이다. 직접 경험해보라. 그것이 바로 삶의 진정한 기쁨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고통은 부정적인 생각을 믿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고통은 자초하는 것이다. 지금 바로 저항을 완전히 멈추고 다시는 저항을 시작하지 않으면 그 한 번의 행동으로 당신은 엄청난 고통의 무게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미 일어난 일에 저항하지 않으면 갈등도 없고 그 상황의 에너지는 그저 지나간다. 우리가 저항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 삶에 머무를 수 없다. 반대로 이미 일어난 일에 저항하는 것은 그 상황을 지속시키는 것이고 우리는 계속 고통받고 만다. 어떤 판단도 하지 말고 모든 경험이 그저 왔다 가도록 내버려두라. 고통은 그 즉시 멈춘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이를 이해한다면 당신은 즉시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다. 당신은 고통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그 고통을 알아차리는 주체이다. 고통받는 대상이라는 생각은 당신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일 뿐이지 당신의 진정한 모습은 아니다. 나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고통을 알아차리는 사람인가 우리가 고통받는 대상이라는 마음의 속삭임을 믿지 않을 수 있으면 그 순간 고통은 끝난다. 모든 문제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법 문제의 초점을 맞추지 말라. 문제가 커지거나 작아지기를 없어지기를 바라지 말라. 문제를 바꾸고 이해하고 통제하려고 하지 말라. 알아차림 상태로 존재하면 문제는 저절로 사라진다. 시크릿에서 설명했듯이 대상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면 문제는 그 에너지를 받아 더 증폭될 뿐이다.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통제하거나 뿌리 뽑으려 하는 것은 그 문제의 초점을 맞추는 일이다. 문제에서 관심을 거둘 때 에너지도 함께 없어져 문제가 사라진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는 불에서 산소를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다. 불은 저절로 꺼질 것이다. 문제를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은 내려놓는 것이다. 문제를 보지 말라. 오직 당신이 원하는 것만 보라. 그리고 어떤 문제에서든 그에 기울였던 관심을 거두는 순간 당신이 원하는 것에 마음과 생각을 집중함으로써 이를 창조하는 데 마음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며 그것이 바뀌길 기대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여야 한다. 문제가 없어지길 바란다면 관심을 거둬야 한다. 문제는 반갑지 않은 손님과 같다고 누군가 말했다. 관심을 주지 않으면 결국 돌아갈 것이다. 모든 믿음은 상상으로 만들어진 한계이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경험을 만든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투영하고 그 생각과 믿음은 경험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당신이 무엇을 믿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믿음은 폭발적이라고 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 믿음은 끊임없이 당신의 삶에 투영되어 결국 사실이 되기 때문이다. 믿음이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잠재의식에 믿음을 심으면 믿음은 결국 열매를 맺는다. 예를 들어보자. 돈을 더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오래 더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없다고 믿으면 기대하지 못했던 곳에서 뜻밖의 소득을 얻을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당신의 믿음이 다른 소득원에서 돈이 나오는 것을 막고 있다.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자신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어떤 사람이나 환경, 상황에 대한 특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이를 경험하게 된다. 지금 당신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든 이는 잠재의식 안에 있는 당신의 믿음 체계가 만든 것이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믿음을 바꾸면 우리가 겪는 현재의 경험을 수정할 수 있다. 좋은 소식은 믿음이란 단지 엉성한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이를 알아차리면 쉽게 뿌리 뽑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믿음이 잠재의식 안에 남아있는 한 이는 자동적으로 당신의 삶에 계속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하지만 어떤 믿음이든 제대로 알아차리는 순간 그 믿음은 해체된다. 한계를 지어버리는 수많은 믿음을 버리면 당신은 머지않아 영원한 행복과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 과정을 통해 이 지구에서의 당신의 삶은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것이다. 더 이상 믿음으로 삶에 대한 한계를 짓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이 되지 못하고 하지 못하고 갖지 못할 것이 있다는 생각이 바로 한계를 지어버리는 믿음이다. 어떤 한계도 없는 당신의 삶을 상상해보라. 당신은 곧 행복이다. 그것이 당신의 본성이다. 행복은 원하는 것을 얻거나 기분이 좋거나 힘들 일을 이겨냈거나 특정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끼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결코 마르지 않는 행복의 셈은 바로 여기 당신 안에 있다.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을 때 우리의 행복은 찰나에 불과하다. 얼마나 많은 것을 손에 넣든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든 물질이나 경험으로부터 오는 행복은 왔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다른 물질이나 경험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게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다고 믿었던 영원한 행복은 사실 그곳에 없다. 오직 내면으로 들어가야만 모든 행복이 거기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바로 우리의 내면이다. 행복은 바로 그곳에 있다. 바깥에서 즉 외적인 사물이나 사람으로부터 행복을 찾을 때마다 우리는 기쁨보다 고통만 얻게 될 것이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 세상을 보지 말고 행복이 있는 곳 즉 우리 내면을 자신의 의식을 바라보아야 한다. 행복이 외부에서 온다고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행복을 밀어두는 습관에 빠지기가 쉽다.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뭐뭐 하면 행복할 거야. 전부 미래의 어떤 사건에 관한 말일 것이다. 시험이 다 끝나고 졸업하면 행복할 거야. 차를 바꾸면 행복할 거야. 예인이 생기면 행복할 거야. 돈이 더 많으면 행복할 거야.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휴가를 가면 행복할 거야. 사업이 잘 되면 행복할 거야. 건강이 좋아지고 기분이 나아지면 행복할 거야. 목록은 끝이 없다. 행복이 외적인 것에서 비롯된다고 믿을 때 우리는 행복을 밀어둔다. 우리는 무엇이 혹은 누군가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길 기다리지만 외적인 것들로부터 지속적인 행복을 얻기란 불가능하다. 그런 일은 아무리 기다려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상상해보라. 수천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매일 절박하게 행복을 찾아왔다. 세속적인 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처럼 찾아 헤맸다. 하지만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처음부터 오직 하나였다. 바로 우리 본성. 즉 알아차림이다. 당신과 영원한 행복.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한 가지 생각이다. 슬픈 생각이든 두려운 생각이든 분노의 생각이든 불만스러운 생각이든 결국 그 모든 생각은 이미 일어난 어떤 것에 대해 같은 말을 하고 있다.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 그리고 그 한 가지 생각에 대한 믿음 때문에 불행이 당신의 진정한 모습인 행복을 담묘처럼 뒤덮어버린다. 내가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 역시 내 마음과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고통이나 괴로움을 느낄 때 그 괴로움 감정을 지금 당신이 진실이 아닌 부정적인 생각을 믿고 있다고 알려주는 경종이라고 생각하라.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보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멈춰야 한다. 전 세계 많은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 온 한 가지는 바로 저항이다. 우리는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이미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주지 않고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 라는 반복적인 생각 하나로 행복에 저항한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그것들이 목록은 끝이 없다. 살펴보면 불행을 초래하는 것은 오직 하나다. 그 이름은 바로 집착이다. 집착은 무엇인가 이를까 두려워 그것에 매달릴 때 발생한다. 그것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매달린다. 집착은 종종 사랑으로 오해되기도 하지만 사랑이 아니다. 사랑에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다. 사랑은 다가오는 것이든 멀어지는 것이든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한다. 집착은 사랑인 척 하지만 이를까봐 두려워 움켜쥐고 싶어하는 것일 뿐이다. 집착을 없애기 위해 애쓸 필요는 없다. 감정을 바꾸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없다. 집착은 마음과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동일시하는 것에서 나옴으로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알아차림 상태로 머무는 시간을 늘리면 된다. 그러면 모든 집착이 하나씩 사라질 것이다. 집착에 좌우되지 않을 때 당신의 삶이 얼마나 멋져지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만인과 만물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훨씬 깊어질 것이고 무엇이 변하거나 끝나더라도 견딜 수 없는 슬픔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기억하라. 무집착이 곧 당신의 본성이다. 무집착이 바로 당신 즉 알아차림이다. 우리는 물질적인 세상에 살고 있으며 모든 물질은 결국 종말을 맞이한다. 대상에 집착하면 대상이 사라질 때 괴로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여기 당신의 삶에 있는 것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온전히 감사하면 대상이 사라지더라도 그만큼의 고통은 느끼지 않을 것이다. 장담한다. 집착이 사라지면 너무 충만하고 거대한 사랑을 느껴 마치 우주가 이를 수용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느낄 것이다. 우리는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지금 당장 행복할 수 있다. 행복은 찾아 나서거나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당신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열심히 노력해 행복할 자격을 얻거나 어떻게든 준비를 마치고 먼 미래의 어느 날 행복이 도착하길 기다릴 필요가 없다. 우리는 바로 지금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이유가 있다. 디펙초프라 박사는 강연에서 과학이 여전히 풀지 못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두 가지를 제기했다. 첫째, 우주의 본질은 무엇인가? 둘째, 의식은 어디에서 오는가? 수백 년 동안 현자들은 과학이 답하지 못했던 난제의 답을 알고 있었다. 우주의 본질은 무엇인가? 의식이 곧 우주의 본질이다. 의식은 어디에서 오는가? 의식은 어디서도 오지 않는다. 모든 것이 의식에서 온다. 우주는 의식으로부터 나왔고, 그 무한한 의식은 우주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토대이자 본질이다. 당신은 무한한 의식이자 무한한 알아차림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우주가 바로 당신이며, 당신 안에 있다는 뜻이다. 온 우주는 한 사람의 인간, 즉 당신 안에 담겨 있다. 누구나 두려워하는 한 가지 사실이 거짓이라면 어떨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죽음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면, 죽을 때 결국 깨어나는 것이라면 어떨까? 몸은 죽지만 몸을 초월한 영혼은 죽음도 건드릴 수 없다. 자신이 몸과 마음일 뿐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런 당신은 분명 죽을 것이다. 당신이 태어나지도 않았으며, 소멸하지도 않을 알아차림임을 발견할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죽음이다. 죽음에 대한 진짜 대답은, 그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또 다른 생각이라는 것이다. 당신이 이 물질적 세계를 믿는다면, 당신은 죽음을 믿어야 하고, 탄생을 믿어야 한다. 하지만, 당신은 육체로 자신을 경험하고 있는 형체 없는 존재임을 이해하라. 지금 이 순간 그 형체 없는 존재가 몸과 마음으로 자신을 경험하고 있다. 존재하지 않음을 상상하기는 불가능하다. 당신은 결코 존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존재하지 않음을 상상한다면, 이는 당신이 존재하지 않음을 상상하는 알아차림일 뿐이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이 바로 당신이다. 현자들은 알아차림 혹은 의식은 결코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다고 강조한다. 육체가 소멸해도 알아차림과 의식은 온전한 상태로 여느 때처럼 살아남는다는 뜻이다. 그제야 당신은 당신이 그저 육체가 아니었음을 깨닫는다. 육체만 없을 뿐 온전히 깨어있는 상태로 그전처럼 존재함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다. 알아차림은 알아차릴 육체가 필요하지 않다. 육체가 소멸하면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은 단 1초도 존재하지 않는다. 온전히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은 1조 분의 1초도 없다. 당신은 육체의 존재와 상관없이 무한한 알아차림의 상태로 영원히 존재한다. 우리는 많은 생을 수백 수천번의 삶을 살아왔을 것이다. 의식과 우주의 기쁨은 바로 그 진실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생이 가장 중요하다. 당신은 우주의 신성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여기 있다. 당신은 그만큼 중요하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당신이 일개 인간일 뿐이라는 믿음을 버리고 무한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고 싶었다. 고통스러운 삶에서 더 없는 평화와 행복의 삶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고 괴로움과 분노, 불안과 걱정 모두 문제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알아차림의 지속적인 행복 안에 존재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 즉 알아차림이야말로 존재의 유일한 영속성이다. 다른 모든 것은 왔다가 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당신은 결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존재이다. 결국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은 당신에게 집으로 곧 알아차림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려준다. 삶에서 무엇이 당신을 괴롭힐 때 그것은 반드시 당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진실이 아닌 것을 믿고 있다고 일러주는 경종이다. 우리는 돌아온 탕하다. 우리는 가끔 비틀거리고 멍이 들고 두들겨 맞고 두려워하고 고통받고 수없이 꼬꾸라지지만 결국 깨닫고 알고 기억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 즉 영원한 알아차림을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끝은 없음을 말이다. 이것이 바로 오직 소수만 알고 있던 가장 단순하지만 놀라운 진실이다. 이것이 바로 그 위대한 비밀이다. 끝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5년만에 시크릿의 후속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시크릿을 리뷰하게 되었고요. 저번 시크릿에서는 생각을 통해서 모든 자기가 원하는 부를 끌어오는 것이 상당히 충격적인 진실이었다면 이번에는 우리 인간은 우리 몸도 아니고 우리 생각, 마음도 아니고 결국 알아차림이라는 의식이라는 자체가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이 가장 큰 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그 두려워했던 죽음이나 아니면 우리가 사후에 어디로 가느냐 그런 것을 이 책에서 모든 것을 한 방으로 해결해 주는 거죠. 우리 자신은 알아차림이라는 의식이기 때문에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고 항상 존재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라는 몸과 마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삶을 경험을 한다는 거죠. 15년 동안 정말 론다번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생각을 하면서 다다른 결론인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어요. 많은 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배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르는 길이 인간의 본질, 그리고 삶의 본질, 그리고 우주의 본질을 하나의 알아차림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정말 이거를 읽으면서 아 또 뜬금없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현자들이 결국 이르는 다다르는 종착력이 결국 이건 것 같아요. 인간은 결국 우주이고 인간이라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번에 그 위대한 시크릿이라는 책의 리뷰를 끝냈고요.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게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크릿을 재밌게 읽으셨다면 이 위대한 시크릿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